미션 Caroline 수 rider 피곤 구멍 투하 초밥 도망가기 부끄럽게 응 나라씨가 타고있어 타깝기 잘 되네 응? 여기가 좀 타깝기 준비했어요 타깝기 잘 되네 빨리 가라 똥꼭 깨끗이 깍아졌지 노리야 응? 노리 똥꼭 깨끗이 깍아졌어 알았지? 해놨어야 되는데 이런 길이서 해놨어야 되는데 잘 안되 충전이 자세가 다 떨어져가지고 너무 기다려야 하지마 아유 요리 어우 진짜 요리 깎아줘야지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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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 넓이 머리 깎아서 places 머리 깎아 머리 깎아 머리 깎아 머리 깎아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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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무 잘 가! 자 자, 여기서 있어. 앉아, 앉아. 옳지. 우리 여기 턱 밑에 뭐 남는데? 어디 가봐.